의과대학 정원을 급하게 늘린 거 아닙니까? 늘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편법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대의 걸림돌은 의과대학 정원을 이제 1500여 명 정도 늘렸는데 이제 그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을 평가하는 의평원 의학평가원이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평원은 어마어마하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의과대학을 평가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의과대학 수준이 상당히 질의 유지가 된 겁니다. 매년 15개 기준에 따라서 계속 평가를 해요. 마이 입니다. 이제 서남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급하게 여러분들 입학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일단 뭐 교수 그 다음에 강의실 그 다음에 기자재 그 다음에 또 해부용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보조장치들 이런 것이 다 미흡할 거라고요. 그걸 51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모양인데 지금 의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1960년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배운 교육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에 필요하게 되면 수단이나 도구를 좀 비합법적인 것도 합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주호 씨가 아마 1960년이나 59년생 정도 될 겁니다. 그 털을 못 벗어날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해오는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발언이나 윤 대통령의 은행을 밀어보게 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 정당성이라든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서더라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이 이번에 의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권력이 교체가 되게 되면 수사나 아니면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의평은 여러분들 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의평은 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리수를 둘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는 것은 그사 이 사람들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왜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의과대학 정원정가가 합법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나마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동화일보가 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온 거죠. 오늘 사설을 쓴 겁니다. 이번에는 의대평가 갈등 졸속 정원 파장 끝이 안 보인다. 비판적 시각을 지금 동화일보가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대규모 입학 정원이 학정된 의과학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인정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안 의평원의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걸 반드시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기 위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정부의 의료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리수를 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수에 관여된 사람들이 다음에 사법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학총장들은 평가기준 변경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했고 교육부도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무슨 예약인 거 아닌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의평은 기준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부실의과대학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고백한 겁니다. 특히 경북대학 총장, 의대의 교수들은 최소한의 검증이라며 총장 탄핵까지 주장해서 의정 갈등이 학내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게 대부분 다 1960년생들일 겁니다. 출세를 위해 가지고는 그냥 다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출세를 위해 가지고 당대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리수를 둘 겁니다. 무리수 두지 않으면 의평원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 정도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의평원은 내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서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 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6년간 매년. 내년 입학한 의대생이 졸업할 때까지 연차별로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평가 기준도 15개에서 51개로 늘렸다. 아마 입학 정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태를 들이대도록 그렇게 내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이 학교를 비운 특수한 상황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반발했다. 의대생이 있든 의대생이 학교를 나갔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그 학교에 그 대학교에 의과대학에 교육질을 평가하는 것이 의대생이 있든 없든 무슨 관계가 있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청이라는 것이 그냥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사기를 밥먹듯이 치는 겁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뭡니까? 그냥 우기고 거짓말 치고 경북대는 의대생 복귀 3개월 이후 평가에 원하겠다. 사실상 보이콧은 했다. 이 경북대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안 겁니다. 의대생이 오는 거하고 의대생이 나가는 거하고 평가하는데 뭐가 문제냐의 이야기죠. 평가는 대학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의대하고 대학 수준에 이르지 해야 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하면 통과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의평은 평가 기준을 심의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닌가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평가 기준을 낮춰라는 겁니다. 반면에 의료계는 정부와 대학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면 더 의평은을 거들었다. 분명히 무리수를 둘 겁니다. 그리고 줄줄이 사탕처럼 다음에 권력이 바뀐 다음에 다 법정에 쓰고 이런 검찰 수사 받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외압을 가했다. 이런 서류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카돌릭대 고대 서울대 성중관대학교 연세대 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는 졸속의대 정원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뭐죠? 의과대학 정원이 뭡니까? 무슨 160%가 증가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킬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미 교육부 힘을 빌려 가지고 이걸 무산시키려 하는 겁니다. 1960년대 의식체계를 보게 되면 분명히 무리수를 여러분들 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권력 바뀌고 나면 줄줄이 다 뭡니까? 감방 갈 겁니다.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수원의 여러분들의 원전 경제성 조작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갈등이 의대 평가로 전장을 옮겨 장기화한 조짐이 보이자 내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평은 평가 인정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했다가 의사가 못 되는 것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평은 평가에서 한 차례 탈락하면 재평가를 받는다. 재평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신입 모진이 중단되거나 해당 연도 의대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 통장 쓰는 여러분 정부가 의과대학에 뭡니까 수십조 투입할 돈이 어디 있어요? 조기홍 씨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지. 돈을 벌어보지 않았으니까 돈이 없다는 개념도 없을 겁니다.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별로 감이 없을 거예요. 교육부는 의평은 독립성을 흔들 것이 아니라 교수와 시설학부 등 의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의대 선진화 방안부터 내놓아야 된다. 당초 6월 예정됐던 이 대책이 9월로 미루지면서 대학들은 교육과 재정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룬 채 의평은을 압박할수록 의대 정원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질 것이다.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무리수를 뒀는데 그게 무리수가 이러면 어떻게 그냥 정상적인 걸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을 다 안 했으니까 윤 대통령이 과학적 권고와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있다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경북대학 측에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입학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과 교수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나 평가하자는데 왜 반대하죠? 그것이 제대로 갖추지지 않으면 당년에 부실 교육이 이루어지고 부실한 의사가 한 명 배출되면 그 의사 하나 손에 평생 수천 명의 환자가 죽어 나갈 텐데 왜 반대하죠? 윤 대통령 체면 살리려고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또 고집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6개 의대 교수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증가시키기 전에 2년 전에 사전 예고제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고등교육법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 정원 발표를 하게 되면 법 절차에 따르게 되면 2027년부터 정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게 고등교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입학 정인의 주요 사항은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막고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년 정도 1년 10개월 전에 의과대학생 정원이 몇 년 몇 일부터 얼마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빅식스의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규정을 지켜야지 이번 달에 발표하고 뭡니까? 두 달 후에 여러분들 입시 요강을 발표해 가지고 그냥 신입생을 받아들이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꼰대 세대들은 그냥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편법 쓰는 거 편법을 쓰는 거 이런 거가 검사를 했던 검사를 하자는 똑같은 겁니다. 법을 알든 법을 알든지 간에 그냥 편법 쓰는 것이 일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에서 행정명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월 달에 여러분들 또 재모집한다는 게 다 그게 뭡니까? 편법이지 않습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정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참 내가 볼 때는 민방위복 이런 푸른 여러분들 민방위복 입은 세대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냥 덜어먹고 나갈 것 같아요. 정도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정도라는 것이 좌우익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보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법에 사전예고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예고제가. 입학정원 증가시킬 때는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 다루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통과시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불협화함이 나오겠죠.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 나쁘면 이 문제 때문에 이런 파국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뭡니까? 권력은 그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선거하나 1년 후에 선거하나 3년 후에 선거하나 국힘당은 인재 권력 가질 수 없는 거다 이야기죠. 저 동네가 여러분 가지게 되면 국민들의 가장 분노를 일으켰던 이 사안을 그냥 주겠습니까? 탈원전을 여러분들 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을 절대 그냥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교육부총리나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가 가지고 다 이실직구합니다. 이 천명이 누가 지셨냐? 네가 했냐? 조기용이 네가 했냐? 이렇게 묻겠죠. 아니요. 내가 안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국회에서 왜 네가 했다고 이야기했냐? 아예 그때야 상황이 그랬고 나중에 여러분들 어려움 처하게 되면 다 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경고하더라도 본인들은 지금 너무나 화급하죠. 일단 2025년 또 밀어붙여서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무리수를 계속 둘 겁니다. 지금 그래서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몸 어마어마하게 다칠 거예요. 여러분 보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얼굴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공무원 생활 오래한 노예한 사람들은 몸을 숨기죠.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늘공 출신 중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정권 교체됐을 때 앞에 나서 가지고 전의부대트럼 활동하게 되면 그냥 인생 종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박민수 씨나 이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당할 겁니다. 조기용 씨도 마찬가지고. 관직 생활을 하게 되면 본인도 유능해야 되지만 관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운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